처음으로 공개되는 동물들의 첫 크리스마스 이야기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할 기회라구요! 몬스터 호텔 제작진 패브덩이 뭔가 꾸미고 있어 그래, 아이는 어둠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킬거야 이젠 나한테 달렸어! 아! 너무 커! 크리스마스를 구하기 위해 테이브, 네가 나가서 쟤들을 유인해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마리아, 위험해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요? 저 동물들은 아무리 봐도 뭔가에 씌여서 더 크리스마스 12월 21일 대기보